안녕하세요 고생마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박보장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6수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정답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이지요. 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한이 6수에 이긴다. 기물이 지금 포, 요 상 하나가 공격을 널뛸 수가 있는데, 이 상이 문제죠. 자 어느쪽을 가야 될까? 이 폴은 또 어딜 가야 되고, 이 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력발전을 위해 바둑장기호목에 대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시어 기력 한두급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하니 6수에 이겨라. 자 6수에 이기는 방법인데, 일단 이기기 위해서는 초에 기물을 꽁꽁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안되는 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 장을 한번 치고 싶죠? 상이 나오면서. 장치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로 막을까? 뭐, 이렇게 막을까요? 그러면 상짱을 한번 상이 뜨면서, 어느 쪽으로 뜰까요? 이쪽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피하고 그러면 이거 왔다리 갔다리 장군 이거 이거 안되겠죠? 장군 이번엔 이렇게 이거, 이거 안됩니다. 이러면 자, 이렇게 해서 안되겠죠? 자, 여기는 사과 두개가 다 이조로 옮겼네요. 자, 이거는 안되겠습니다. 자, 상이 이렇게 잠근쳐서는 안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은 이게 지금 이 기물들을 꽁꽁 묶어놓기 위해서는 초수가 아주 중요하죠? 이 포로 이쪽, 상길을 막아버립니다. 상길을 막는게 아니라, 상길만 막는게 아니라 이 궁도 못올라오고 이 4도 갈 데가 없습니다. 궁 못올라오죠? 이 포가 있기 때문에 4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포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하고 자, 6수니까는 한 수를 지금 넘어갔죠? 자, 그럼 5수 남았습니다. 자, 어디를 두느냐? 상이 여길 가는게 아닙니다. 자, 상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초는 지금 부동수가 됐어요. 이 포 한방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눈치를 채셨죠? 그 다음에 궁이 올라오고 포가 넘어가고 자, 마지막 외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이 이 자리 포가 넘어가서 장군으로 외통인데 첫수가 이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게 아주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박보 문제 6수만에 이기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